이 세상에 모든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교회 부흥과 전도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낙이오 행복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저 역시도 지난 30년간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금식도 하고 작전기도 하고 수 없는 성경꾸무과 훈련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움과 해이감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빌리포스로 묵상하다가 함께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친척 지인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누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신앙 철학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성경을 보니까 앞에서 고민했던 문제들이 하나들 점점 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 부흥과 전도도 온 백성에게 친송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동원주의리나 기타의 행사와 방법론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지인들에게 친송을 듣는 것이 교회 부흥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명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와 훈련을 통해서 교인들이 변화되기보다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삶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자네들도 성장을 하면서 부모가 하라 하지 말라고 훈육하는 훈계를 통해서 인격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삶을 보면서 성장한다는 것을 모든 부모들이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교인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격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가장 큰 고민이었고 숙제였습니다 그 모든 문제도 교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와 내 자식이 내가 진실한 목회자로 과연 인정을 하고 있을까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한다면 과연 내 아내와 자녀가 그 말을 믿어줄까 그때부터 내 목회는 내 가정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 10년을 뒤돌아보면 저희 가정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송을 듣게 됐고 지금은 제 집에 있는 지인들이 목사님 기회가 되면 꼭 목사님 교회를 출석하겠습니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방송과정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을 가게 될까요? 물론 믿음으로 가겠죠 그러나 성경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마음을 가르켜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르보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매일 근심하고 염렴해 산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